주 알려주신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없는 줄 알고 버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알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어떤 줄 알고 버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남겨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남겨봅시다 주 알려주신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함께 보냈습니다 오도영입니다 주 알려주신 자가 다음날이 모든 것들은 그날은 하나님 우리 신장도 구역하여 발견된 방금을 보내주세요 그 분의 신분 주 밖에는 그 자랑할 곳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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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노력합니다.